4.7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일반 유권자는 물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가 안전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선우 기자가 특별 사전투표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막판까지 안개 속에 머물렀던 야권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여권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대진표로 완성됐습니다. 선거를 보름에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른 경험이 있지만 선거 직전 수도권 전체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명이 채 안 됐을 만큼 현재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개표 종사원들이 사전 검사를 미리 받도록 했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는 424개 투표소와 2,259개 사전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은 지난 총선 때와 같습니다. 입장하기 전 발열 체크를 한 유권자는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1m씩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발열 증상이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증 확진자들이 머무르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 투표소가 설치돼 다음 달 3일 사전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당일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도보 또는 자차로 투표소까지 30분 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사전 신청을 하고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편 박영선, 오세훈 후보 등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의 유세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방역당국은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과 손이 닿는 악수와 주먹 인사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유세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각 후보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